네, 오늘 저희가 TOS RPG 촬영뿐만 아니라 TV 광고 촬영을 위해 모였는데요. 이번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촬영이 매우 즐겁고 해서 끝이 났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방송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.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레드헤드에 감사드립니다. TO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